하와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브루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브라투 아트님의 영상도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최근에 또 신규 캐릭터 러프스 진짜 개브롤러가 나왔거든요. 오늘은 러프스가 등장하는 만화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꼴집 1차 출발합니다. 뽀뽀 자, 우선은 먼저 브롤 고등학교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어이, 쉬고. 브롤 고등학교 학교의 상태가 심상치가 않아요. 자자자자자. 이거는 말이지 애들이 집중하고 있나? 너의 노우브 쿨.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1도 이해되지 않은 모습인데요. 뭐라고요 선생님? 자, 일단은 열심히 필기를 하는 에드거와 콜레트. 어? 누가? 하지 말랬지 내가. 나, 나 아니야. 뭐지?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 이게 장난은 개꿀잼이예요. 자식들 수업 중에 장난이나 치고 말이야. 이 선생님이 우스워? 자, 쪽지 시험이다. 이거 통과 못한 놈들은 오늘 집 갈 생각하지 마라. 자, 시작한다. 한번 풀어보시지. 시간은 가고 있어. 어서 풀라고. 멍청한 놈들. 꼴좋다 인마. 뭐해 니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갑작스럽게 시작된 쪽지 시험. 아하. 연필 신맛이 아주 좋아. 그게 아니라. 자,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요. 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좋아. 컨뉴이 답이구만. 삥! 마음의 눈을 떠라. 보인다. 보인다, 보여! 보여!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풀고 있어요, 열심히. 거의 뭐 이제 반 포기 상태인 징이거든요. 루는 풀고 있는 거 맞냐?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야, 루야. 짜짜짜짜. 갑자기 발생한 쪽지 시험 전쟁. 딱딱, 뚜스 딱딱. 역사적으로 말하지? 우리 브롤러들은... 뭐야? 하지 말라고 했지. 저야말로. 야, 이 씩들이. 빨따따따따. 헬로. 오랜만에 등장한 휴파이크와 스파이크 동생이라고도 여겨지는 비슷한 느낌의 스프라우트까지. 랄랄랄랄랄라. 어, 우리 티밍하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티밍 고고고고고. 어? 그때 등장한? 틱? 틱도 같이? 아, 우리 티밍파티다. 야, 이거. 원거리 애들이 전부 티밍하면 이거 이길 수 있나요? 잠깐만. 티밍 거절? 아, 이리요. 와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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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 빌따밍 받아줄걸?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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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잠깐만, 공이 닿지 않아. 하하, 나, 나, 나. 이 자식. 어? 잠깐만, 친구가 있었어, 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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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아, 그렇게 결성된 똥맹? 노. 노. 안 돼. 저는 갑니다. 오우! 첫 번째 동맹은 파괴되었습니다. 하이, 티밍충들. 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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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뚝버기, 뚝버기,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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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티밍충 박멸 당신의 훌륭한 솔로플레이 멋지게 봤습니다 에라이 쿵고 끼나 먹어라 이 티밍충들아 자 주스까지 먹음 이 모티스님은 그냥 모티스가 아니지 3인분 하는 모티스다 다이씨 쥬스 먹을듯 teil 등장한 주스먹은 쉐리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이노 마이크 뭐하고 있죠? 제빵사 아 선배님들 어서오세요 지금 마감 세일 중입니다 따뜻한 빵 들어가세요 오늘 빵가게는 장사가 잘 되는 날이 없어 저 빵 하나만 주세요 제발요 배고파요 지금 일주일째 굶었어요 뭐지? 이 거짓 꼬맹이는? 하지만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어힘없는 소리 나가 이 거짓 꼬맹이 좋았어 이렇게 또 평화가 찾아왔고 아아악 어이 잽싸게 훔쳐가 버렸는데 이거 아아오 아 아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어이? 훔쳐가는 거 안 보여 저거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빠가 맛있는 거 갖고 왔어 아아 어? 아직까지 쫓아오고 있었군요 도둑놈 잡아라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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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굴안으로 돌아갔는데요? 오오오오 여기 어디여? 처음 보는 데인데 아아이 도장왕 오잘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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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으응? 으응? 오오오 이 목도리는 뭐지? 아이 추웠는데 잘됐다 아하 이걸로 터 이제 도가 내든 지여임마 이리와 참 교육이 필요하지 꺄악 에드거의 탄생인가요? 오오오 쌍주먹 아헤헤 배고프면은 빵 좀 가져갈 수 있지? 난 갈게 갈게 아 어딜? 응? 으아악 어? 오빠 좀 모습이 바쁘긴거 같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만나봅시다 러프스 쇼다운 맵인가요? 까마귀 등장 신규 브럴러 얼마 만에 또 신규 브럴러냐 이거 나온다 진짜 개네 진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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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구만 아니 이게 맞냐 에이 뭐라겠다 일단은 오오오오 와아아아 왠 전기여 뭐야 뭐야 아 제시의 공격이었구만 하하하하 어이 개들용 정신 차려 빨리 아 어 왕왕왕왕왕 어 개무자 왕 왈 냠냠냠냠 아웅 개뼈당이 개맛있어 그롤러가 아니라 진짜 영락없는 개구만 그렇다면 오 개뼈다고 집었다 자 행랭아 쭈쭈쭈쭈쭈 뼈당오다 이건 못참지 헐 헐 자 가서 물어와 어 헐 헐 하하 네 맛있는 뼈당이 이로 으뜸 1등은 나 DA 이 freelancer 하하하 진짜 댕댕이는 우리 댕댕이지 안돼 으으으으으으읏 악VO 아 이 사랑스럽고 완벽한 모양의 우리 캬 얌 당신 이름이 뭔가요 쭉쭉쭉쭉 사랑합니다 첫눈에 반했어요